아이언 클레드 서리 난관 극복 난관 집었다가 지도 안 뜨면 보스전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집기 좀 그러네 폰멜 타격 의심 바 리케이드 이랬으면 난관 먹을만 했겠는데 몸 밖 발이 다 나왔다 전투 장비 전투 장비 전투 장비 바참 몸 바참 몸 신하는 노래 바 리케이드 악위 저금통 차봉 진짜 바참 몸이야 써보세요 아니 아직 이 정도로는 덱 고데기인데 지금 덱이면 야구공도 못참 어 흘려보내기가 나오면 얘기가 다르지 킥력 꽤 안내기 방력 짱내기 아이씨 방패병색 게임 잘하네 방패병색 게임 잘하네 보스 보스만 잘 잡으면 보스만 genauso 보스만 JERK pleasure 보스만 하 보스만 like 14 저도 보스만 각지기나 먹어라 아이 젠장 전장이 안되네 속포 자면 이길 수 있겠다 민포 속포 다 나왔으니까 깨시는 실자벨자 쓰고 전장 14일이니까 아잇 그럴수도 있어 파츠 한몸 다 떴는데 좀 날릴 수도 있지 아 이거 여기서 재물 안나오면은 힘들겠다 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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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미친 저거 organisation 안 summer 1망에서 바리케이드 3개 뜨는 미친 시대 아 이거는 저거 넷 초코 내 삼바 삼바 에잇 이 상점 두개 보고 제거 보면 죽겠지? 엘리트가 바이블 섬프 예전에 TTS 비블 섬프하냐나? 딥러닝으로 읽는 법이 바뀌었나? 와 땡큐 폴더 섬스크리빙 집에서 보기좋은 컨텐츠 폰멜트하격 제거를 더 보긴 해야하는데 이거 상황이 너무 안좋네 몸박이랑 흘레랑 하나씩 더 들고 갈까? 이거 엘리트 잡기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엘리트 엘리트 못 잡을 것 같다 덱이 너무 약해 엘리트 못 잡을 것 같다 포션 때려가 봐야지 아 헤드베르 엘리트 쁘떡 쁘떡 말도 안된다 개 뚝갈 맞네 가시메 ㄹㄹㄹㄹㄹㄹㄹㄹㄹㅹ ㄹㄹㄹㄹㅇㄹ ㄹㄹㄹㄹㄹㄹㄹㅇㄹㅇㄹㄹㄹㅇㄹㄹㄹㄹ ㅈㄹㄹㄹㄹㄦㄹㄹㄹㄹㄹㄹㄹㄹㄹㄹㅈㅇㄹ 진화.. 아 드롭 포션이라려는거 제발 안돼에에에에에. 넷 셋 넷 다섯 전장 들고 와야되나? 슬레 들고 와야되나? 몸박 들고 와야되지 잡아둘거 아냐 아이비즘 설레 들고 올걸 설정 넷 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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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주다 방어독 포션도 좋다 엘리트 갈까? 방포에 지나있고 게노산 빠졌으면 여기 불있는 엘리트가 났겠다 여기 염..여기 염주고 잡은 애 또 나오긴 하는데 확률상 아니 이거 그 확률 오류 변화하는게 아니라 실제로 무정치 있는걸로 알고있음 이뚱렘린 소름 돋네 노래하는 그릇 좀만 더 버티면 덱 세지는데 딱 좋다 강화.. 차모 강화야되나? 흘내 강화야되나? 차모 강화가 낫겠지 칼로스 상대방을 방심시킨 뒤 와 개시개 맞네 야구공 해봤데 카카포션도 해봤데 여기만 지나면 이제 다음 칸은 물음표 염두라서 찰싹 이딴거만 아니면 플래그온 슬슬슬 나싸 개꿀 아 이거 자도 될거같은데 포션도 있겠다 아니 강화해도 될거같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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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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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다 아이 이래도 제물 안주네 저거 하짐 성남껏 하짐서 포벨 성남 평효정 평발이 다치면 좋을텐데 유한극형 상점없는데 돈주면 어따 쓰니 그것은 노자톤입니다 제련의 축복도 쓸모없어 아 왜 스잘띠이 없는거만 주냐 제발 아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래도 진화라도 있어서 다행히 맞나? 차모 서순 타락 무장해제? 심장전 하려면은 무장해제가 맞고 어차피 차모 하나로 방어도 못 샀는데 근데 지금도 템포 느린데 무장해제까지 들어가면은 더 말릴텐데 빠리케이드 빨리 못 뽑으면 너무 힘들고 그리고 지금 1막에서 못 먹었던 기사여색 아니 기사가 아니라 그 뭐냐 저 아이고 병반개 꺼져 난관극복 이거 인공물 심장까지 아끼는게 낫겠지 재생포로 희력 뭐지 아 아 아 아 아 저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전투 체면 하나 나오면 훨씬 좋았을텐데 어둠의 봄은 쓸 일 없을 거고 전투 체면 하나 나오면 훨씬 좋았을텐데 코스트 계산 잘못했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포션 떴으니까 이제 기본은 다 갖춰져있다. 아니요. 아유 큰일 났네. 아유 큰일 났네. 과도자를 방어도로 막는 미친 캐릭터. 요정 두발이. 요정 두발이면은 심장 잡을 수 있겠지. 아유 큰일 났네. 아유 큰일 났네. 위 위 위 위 위 위장 크림 퇴빈이 개시러워 그냥 때릴걸 아무나 나와라 에이 도두데크가 나오라고 할거야 드로우가 아직 안내 지금 덱에 드로우가 진화 담당이라 도두데크가 훨씬 쉬웠을듯 에서 요장 하나 빼는것도 상관은 없겟다 다음 상점에 돈이 있으니까 제거도 하고 유물도 사고 푸션도 사고 하면은 도둑 깨깽겠다고 봐요 포션좀 좋은거 줘봐라 와플 병바리 병진화? 병바리? 병진화? 병바리? 병진? 병바? 병바리는 다츠로 10방 얻을 수 있고 병진화는 부족한 드로우 챙겨줄 수 있고 도둑 하긴 뭐 드로우 보는 이유가 뭐야 드로우 보는 이유가 바리케이드 찾으려고 드로우 보는건데 도둑 도둑 포션을 여기서 먹는게 낫겠네 어차피 저것도 있고 하짐속도 있고 하얀 포션 해봤네 해봤고 섬토 전용유물도 좋은 아이어클래드 하이씨 드로그속 요정은 이제 자유에요 안되 드로피보 주고와 하하 쓰릉 불편할뻔 쓰리 잘 먹었습니다 돈돈 아니 왜 돈돈이지 황금우상도 없었잖아 가면 이벤트 때문인가 아 저금통이구나 저금통이랑 가면 기래요 기래요 요런 좀 요런 좀 요런 좀